자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핫라이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 딱띠, 원숭이띠, 말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개티까지 하고 데이띠에 이제 왔습니다. 이 데이띠는 열두 동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 동물인데요. 가장 완벽을 추구하는 띠가 열두 마리 동물 중에서 돼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끝에 좀 생겨져요. 열두 동물에서. 느낌보다는 논리적으로 영통이 가장 빠른 동물이 돼지죠. 돼지띠가 무속인이 많고 비구니가 많고 수녀가 많고 많습니다. 그래서 열두 띠 동물 중에서 마지막 동물입니다. 쉽게 멋대로이며 말을 잘 안 듣는 띠가 바로 데이띠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말을 잘 듣지 않는,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구칙적인, 구범적인, 구정지어진 일 또는 시키는 일은 잘하지 않으면서도 엉뚱한 일에 창조나 아이디어를 냅니다. 독창적인 어떤 창조,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새로운 플랜을 짜서 만드는 등 어떤 이색적이고 특수적인 일을 해내는 것이 데이띠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해서 표현한다면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자기 자신이 독창적인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개똥이건 욕심이 굉장히 많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데이띠. 그래서 개논 생활이 실패를 하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 폐력, 또 남자는 여성의 폐력이 형성되게 되고 재혼을. 그리고 자궁을 축출하게 되고 비록이나 수란기계통, 산부기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시고 자식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닦지 않으면 데이띠는 자식이 풀리지 않아요. 자식의 질병이 오고 자식의 결혼시간에 파타고 가고 검정증이 외로워하고 문제가 발생하시겠죠. 그래서 식욕은 타고났기 때문에 배고픈 것은 못 참는 것이 데이띠입니다. 특히 10월생과 토끼띠, 2월생, 6월생, 11월생들은 그게 예상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데이띠들은 하체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또한 부모 덕이 어릴 때는 있었는데 성장하는 문제가 없어요. 부모의 덕이었고 자립심, 동의심이 강해야 돼요. 살 수가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엉뚱한 창작관리성원에 그 사람이 뭐 있는지? 바로 에디슨이었죠. 에디슨,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데이띠였습니다. 엉뚱한 자녀, 그렇죠.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에디슨을 하게 돼요. 데이띠, 엉뚱한 창작. 특졸한 사람. 그래서 이 데이띠들이 보면 천재나 정신박약자가 많이 있다. 천재가 있는 반면에 정신적으로 장난증이 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데이띠들은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20주년 걸어오면 데이띠를 만나서 쭉 남성, 여성 다 만나서 봤을 때 직업의 기체를 가르치지 않고 골고루 어떻게든 직업을 숙련 펼려가는 달칠산들. 그래서 이 길을 잘 타고 넘어가는 띠가 데이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례에서 적흥적인 것을 잘 시도해서 주위의 찬사를 받기도 하죠. 그렇죠? 정말 신기한 데이띠입니다. 그리고 12가지 복과 12가지 재주가 다재다능한 띠가 바로 데이띠입니다. 데이띠는 12가지 복과 12가지의 재주가 다재다능한 띠가 바로 마지막 띠, 데이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식성이 있어서 재복이 다는, 돈복이 다는다. 그래서 데이띠들이 음식을 가려먹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재복이 안 옵니다. 그래서 데이띠들은 무조건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섭취하다 보면 재복도 안 옵니다. 12가지 복과 12가지 재주를 다 타원한 것이 바로 마지막 동물, 돼지입니다. 돼지. 천수죠. 그래서 돈을 앞세서,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앞세서 생활을 영위하면 우리는 행위상학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행위하학적이라고 하죠. 행위하학적인 어떤 돈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서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은 먹는 것으로 가식하면 가욕을 해내서 불치병을 넣게 돼요, 불치병. 음식 때문에 불치병을 넣게 되고 명예를 너무 압수하다 보니까 지득체를 개만다면 천재가 될 것이고 이대한 가학자가 될 것이고 발명가가 될 것이고 북위 공명의 재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또의 당첨이 잘 되는 띠가 데이띠입니다. 열두 가지 복과 열두 가지의 채출, 달세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데이띠가 이번에 복권에 되려면 이번 달이겠죠. 이번 달, 이번 달에 한번 잘 영수를, 영수, 영수, 10, 20, 30, 40을 잘 조합해서 가다보면 40, 40, 43, 44, 45, 42. 그래서 이 데이띠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응한 것이 열두 가지 복과 열두 가지 채출과 따뜻하다는 하다. 그리고 제국이 있다. 그리고 음식을 편치하지 마라. 골고루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반드시 명예를 얻고 지득체를 겸비해서 천재, 과학자, 정치가, 유명한 권력자, 발명가가 되어서 북위 공명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띠한테는 가장 최악적인 것이 당뇨, 고혈압, 심장마비, 자궁축출, 전립선 비대증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치아가 굉장히 약하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에러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당뇨가 있으면 가족들도 당뇨가 올 수밖에 없는 데이띠들은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의 연기법이다. 당뇨, 고혈압, 심장마비, 자궁축출, 산부인과 전립선 비대, 비대인과 특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에 잘 걸리는 사람, 전진평에 잘 걸리는 사람이 바로 데이띠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띠는 살아가는 과정에 단체 생활에 굉장히 부적합한 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띠라고 볼 수 있고 부모 행제의 인연이 먼 띠가 바로 이 데이띠입니다. 12가지 제목과 12가지 제목을 가르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는 것은 개띠들은 쉽게 해서 개론의 생활에 이변할 수 있다. 옛날으로 치면 첨이 될 수 있는 기운, 두 번째 분이 될 수 있는 기운, 남자, 여자 다 포함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 개띠는 또한 가정을 멀리하는 지지입니다. 또 부모 행제와 인연이 먼 지지가 개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숭이띠는 역시 개론을 두 번 하게 되고 이변, 산변할 수 있는,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남편 될 수 있는 지지. 부부 결합이 힘든 지지는 힘든 지지가 원숭이띠죠. 그리고 방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허영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단체 생활에 적합한 지지가 원숭이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밴덕이 심한 지지고 인정이 많은 지지고 자식 사랑이 많은 지지고 가정을 멀리하는 지지고 신경질이 심한 지지 원숭이띠는 특히 기도 공도를 열심히 쌓아야 되겠죠. 원숭이띠가 제일 단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뱀띠는 피부가 나쁜 지지요 은근고독한 성격의 지지요 방황의 성격의 지지요 허영의 성격의 지지요 단체 생활에 부족함한 지지요 밴드기 심한 지지죠. 그리고 영마 기절이 있는 지지가 바로 뱀띠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는 불만이 많은 지지고 허영의 성격의 지지고 밴덕이 심한 지지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심한 지지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지지가 바로 용띠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띠는 심장이 약한 띠고 인내가 강한 지고 착신한 지지죠. 하지만 피부가 나쁜 또 단점을 가지고 있고 부모 행제 인연이 먼 지지라고 성격의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띠는 범띠는 의지가 빈약한 지지고 의지가 빈약한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만이 많은 지지고 그 다음에 은거고독한 성격의 지지고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지지고 성급한 지지고 그 다음에 신경질이 심한 지지입니다. 범띠는 소띠는 착신한 지지고 소띠는 착신한 지지입니다. 짓 성격 열두 띠의 어떤 성격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자축임모진사오미신유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짓띠는 심장이 약한 지지고 의지가 빈약한 지지고 불만이 많은 지지고 식성이 까다로운 지지고 자식사랑이 많은 지지고 역마기질이 있는 지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인호가 끊어오면서 20순위를 끊어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변하면서 느꼈던 부분 또 동변하면서 어떤 경험을 간단 묘약하게 설명을 해서 필요하게 나왔습니다. 혹시나 또 의문점이 있거나 발끈는 무차 legendary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